누구였다니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비 immobil 탈짐이 푸짐해 충격적인데요 게임이기구나 아 맞다 무려 이상이 있죠 네 어쨋던 제가 MC에 다니잖아요? 내 이사님 아니잖아 내 대표 아니잖아 안 그래도 어제 매니저님이 전화 안 잖는데 아직은 아닌데 그 계약 끝나면은 계약 할 거냐고 어..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너무 비싼 척 좀 하고 있었잖아 핀카준께요 아 왜 거기는 너무 그쪽이잖아 핀카쪽 파이 위즈잖아 저는 애매해 나는 지금 회사도 생각보다 잘 해줘가지고 이게 그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그 내가 제기한 원하면은 또 하는 거라서 그 인젠트 말고 투원이야 투원 지금 해가 저 아.. 그.. 약합한.. 비슷한데 키워드 잘해주셨는데 많이.. 딱히 너도 역사해두고 있고 잘해두고 있고 생각도 안하고 있어 계속 골프다 아니면 끝만 돼가지고 어? 골프요? 이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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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봐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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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하는 거 개 흥반네 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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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폭풍 받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이.. dripping.. 여기.. 아.. 아.. 야 근데 진짜 이거 말도 안 됐다 진짜 와 진짜 시원하게 됐다 야 너 너무 헐고 nước 보니까 저etically 그렇게 했는데 야 정말 부담받지 문제 아, 바쁘니까. 그냥 머물러. 저게 귀여워? 아, 괜찮아요? 저 되게 귀여워? 진짜. 아, 원래 되게... 원래 저런거는 일이 돼요? 이번에 처음에 이렇게 되잖아. 오.. 오.. 캔디전서 오, 나도 왜 이렇게 하고 재밌으신 분인데? 슬 영상 근데 그.. 제가 한 번 경험자로서 그.. 거기 밑보이면 좀 조심해야된다고 생각보다 어질어질한 곳이라고 잘못보였다가 묻힌다고 저는 좌표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몇몇분이 가감 안가심? 뭔가 애매해가지고 가감 가긴 해야되는데 그거 줄라 했지 저게 뭐야 일단 얘도 일단 너도 일단 너도 스커트 업호도 스커트 업호도 스커트 업호도 스커트 업호도 난 이제 업을 왜 했을까 그냥 일단 그냥 미clamation 이거 여기 지금 고민중이야 여기서 싸이오에 갈지 달리온에 갈지 일단 청아스 이성은 붙여야 버칠만 하더라구요 남자람 사이에서 내릴까요? 파이오 어묵은? 파이오 어묵은? 마cen기 고마워 파이오 어묵은? 파이오 어묵 이런 말이 있잖아. 나 사내면 저 오빠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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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빠였어. 야, 박스 3. 이래도 또 어떻게... 실제로는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자케도 못하고. 저 시즌3 다이아누도 어떻게 찾는데? 나도 까먹었어. 아, 뭐야 개사기념. 아, 근데 내가 갈리오 생각했는데 이것도 있네. 무대. 무대 갈리오. 그때 아마 내 기억에는 소오름님이랑 나랑 롤테 다이아대전 귀지개 했었을걸? 아, 사교계가 맞네. 크게 다는 귀지. 한 곳이 더 없잖아. 오? 아... 살짝 설렜다, 주식인 줄 알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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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유... 멋있어. 어... 일단은... 개촌파... 주식인 줄 알고. 주식인 줄 알고. 주식인 줄 알고. 주식인 줄 알고. 아, 나 말자 안 안 놨다. 진짜. 아, 이거 보다. 아, 이렇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아,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고객님. 항상... 나쁘지 않은걸. 일단 내가 장갑을 좀 먹어야겠나? 장갑이랬나 좀 기트 딱 봐 아 구원스 이상 뽑아야 되는데 실내까지 가도 안 할까? 구원 구원 거기다가 총충 거기다 구원 이번에 피읍이에요 그러면 총검 말자 뽑지 않아? 나 항상 말자 안가? 코그모의 카이사텐 물고 아 그니까 말자와 퀵도 약간 혼란히 상나 근데 실 큰 잔 하나만 더 먹으면 충분히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말자와 넣을 수 있고 일단 넣어 일단 넣어놔 일단 여기까지 넣어놔 손그림을 봐야죠 그리고 일단 끌려 아 나 수발 어 나이스 와 고맙습니다 고품 오히려 좋아 아 좀 빨리 초먹어봐 아 초봤어 이거 와 이제 별채 잡았어 아유 아 아 뒷양바 레전드 170 그렇게 오래 살아있었는데 170이야 근데 지금 6레벨 싸이온 두개 나온거면은 잘난거긴 하거든요 아 여기 초박자 여기 초박 지나고 나서 신뢰치고 초박 초박 아 여기 초박 지나고 나서 아니면은 여기서 봉쇄다 끄나? 여기다가 봉쇄다가도 괜찮아 아 뭐야 왜 이렇게 세 화이팅 화이팅 그러더니 4시간동안 알람이 내가 이래요 내가 진짜 못 일어나가지고 잘 알람을 4시간 동안 먼저 먹어요 아침 10시 바람 피곤 제발 어 제발 제발 아 부술 나 안 잤는데 눈이랑 어디서 안 잤어요 제일 큰 짓나 이베들 나와있는데 안 돼 수말로만 와 저거 진짜 개자식이다 진짜 저런 애들 굳이 필요 없는데 난 이것도 괜찮으면 이 새끼 조져야지 어우 너무 지러 어우 그럼 좀 버출만 하겠죠 아 지이 꽤 좋았는데 아니야 여기서 만약에 망도 안 났으면 개방이긴 해 시간이 좀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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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찍기는데 아니면 여기 불안정 그 뭐지 그 무슨 도련별이 있잖아 이성이 되면 어떠지 그거 아니면 최강 제발 아 미친 개쓰레기 진짜 아 미쳤나봐 그나마 저격수 카이사? 와아 아 이거는 쓸모없지않나? 인방은 개미 쓸모야 비전 왜요 왜요? 근데 왜? 그나마 그나마 미정 카이사 가자고? 말자한 새끼 이 새끼를 빼잖아 그 다음에 그리고 눈도 그 다음에 주와봐 아 하 아 아 아 아 아니 빅크를 찾을때는 진짜 못세기도 안해던데 완전 뒷사임이네 눈이 못세기나던데 근데 내 사이런 어디갔지 지크? 일단 여기까지만 지크하나 만들수도 있을거같아 탱이 짱이지 헬렛 보는게 낫겠죠? 헬렛 가야겠다 와 뭐야 1등 뭔데 90점이야? 아 공일당 그런거구나 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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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 미치 먹으라 미치 안맞은거 그러면 그냥 지크해 아 나 진짜 이거 너무하네 미치 먹으라 미치 먹으라 미치 먹으라 혹시 뭐하냐 카이산 그게 괜찮나? 어 이제 모두들 안가는걸라 지크를 이걸로 뒤에 주임나잇걸네 예파일에 이게 이팩 카이삼이 너무 좋았나? 얘네 진가? 아 근데 얘네 공격이 써봤잖아 이거 카이삼이 발짱 한 번 거 같고 초가스 화이팅! 5드랩만 되고 할머니 나이스! 초가스는 삼성은 무조건 봐야돼 아 왜 여기서 돌려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치크라도 쓰죠 일단은 아 얘네는 그거다 초가스 안가고 아휴 미쳤네 저거 식빈집! 나 혼자 가! 초가스 나 혼자다 가끔 오히려 넘어온다면 리로레도 안 나올 때 있던데 기분 사실감? 이 피톡 뭐야? 잠쳐보게 어째서 내 초가스보다 깐깐하시네 소중이 처음 맞겠네 아 근데 고밀장은 어쩔 수 없어 일단 초가스 삼성으로 뚝가팬다는 마인드 초가스 빨리 빨리 봐야되는데 어디로 미쳤나 아 저 아까 아예 그냥 그게 나갔어요 두꺼비집에서 그게 아예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버렸어 감전 위험이 없어서 대충 그냥 말리고 나 진짜 깜짝말했어 누가 더욱더 못먹었어 이 컷도 안쓰기던데 아니 하나가가지고 그냥 시작을 타고 떨어지고 있어 공중적으로 따라가라고 아 초가스야 뭐해 저나 약해 어씨 4등은 할 수 있겠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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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버려 왜 물보고 하지? 안죽아 안죽아 얘 이쪽이에요 와 무거워 초마스? 이 우왕? 에반가? 얼심? 얼심 초마스 아니면 아니면은 이거 개주는 것도 괜찮은데 하지만 저는 얼심 갑니다 저기 꼴배기 싫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좀 더 나아야겠는데 에어여 이거 나와야겠는데 에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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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스 2마리만! 진짜... 피가 너무 없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징크스 이상? 달리올성... 거시는 누가 안 당해... 헬리키 죽여야 되는데... 나이스! 잘가렴! 나이스! 4등을 할 수 있겠다... 설마 이 새끼 나처럼 1점인데... 막 우승하고 그런 거 아니겠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 정도는 해줘야... 그... 역전... 이렇게 넣어봐... 아... 이게... 왜... 앞쪽은 보일까 이거... 아... 심평하다... 어차피 얘 팔 거잖아 그치? 동글바에 초반쇠 하나라도 더 타는 게 나아... 어... 나 얘... 얘한테... 못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까 이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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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받으면 좀 턱해야 되는데 이거 지크 또 얘 줄까요? 얘네 공속이라도 조금 빠르면 좀 이렇게 만화라도 빨리 채우지 않을까? 참 그니까 하나 몰아주는 게 나아 총에서 뽑아야 돼 여기서 진짜 우와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내가 초가스 독식인데 이게 안 더? 진짜로? 이거 제조가 바로 돌렸지 와 진짜 잠깐만 나 이러고 여기서 죽으면 나 진짜 나 오래서 잠 못잘 것 같지만 아 제이스 이성이다 죽을 수 있게 찍도 안 되는데 눈보라도 이성이었다면 아 안돼 이게 주인수였다면 나 못밟아 세이스 먹어 나이스 어 얘 라위 없는데? 이러면 좀 녹이기 힘들거든요 오 오! 나이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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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쓴드바일즈 있는 건가? 얘 못 팔까? 얘 못 팔까? 얘 팔까? 뒤로 일단 찍어야 돼, 이거. 얘 봐라. 근데 얘 어떻게 입어? 나 얘한테 높지 않을까? 나 누구 만나지? 미쳤도 빨릴 것 같은데? 아, 얘 아니네요. 하필 얘야, 나 얘한테... 아, 내가 카이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얘가 맞았으니까. 어? 하지만, 앞랑이 빨리 넘기면? 용발 카이사라고 이거 가능할지! 아, 나 3등 하면은 이거 승급할라나? 애매한데. 카이사 1성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거 돌려. 없어. 어, 있어! 있다고! 잊어버린 거냐, 이거 대기! 근데 그거 같아요. 저기 불치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만나면 불치일거임. 얘 만날거임. 그러면은, 얘를 끌리게 해가지고. 요렇게! 파사딘 일단 끌리고. 에코지만, 파이사랑 기증하고. 길이 안나오고, 파이사가. 나이스. 저기도 징크스 1성이다.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얘 3점이야. 아, 이번에 얘가 죽었어야 되는데. 얘는 이긴다. 이길이 좀 많이 못. 아, 여기서. 차라리 이거 줄까? 이거 너는 그, 아이가. 그래. 그래. 성배가 저렴고. 아, 성배 나쁘잖아. 거기. 아... 그러면 나 이번에 얘만 놔줘 얘인데 이제 크립이 아닌가 나 이렇게 해놓고 막판에 변치 바꾸자 혹시 몰라서 아 진짜 안 바꿨다 저는 병신입니다 어? 어? 개같이 살아나와 해인사람은 한 것 같은데 원래 바로 저기서 막 에어본 끼워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오 야 이거 되겠다 이거 이겼다 잘하면 무르고 또 일성이야 아 카이사 잘림 괜찮나? 제이스 2성인데 노템이거든요? 얘가 이 새끼가 죽어야 돼 어 내가 죽었어 어 잡았다 아 나 이러면 또 다시 그건데 이제 내가 쟤랑 맞짱 뜨죠 어 얘랑 나랑 나락방어전이네 이제 아 여기서 제발 제발 진짜 하나님 제발 아 무교라서 안됐네요 까비 얘 맛나는데 어 맞다 쟤는 크립이었으니까 이길지도 이거 이쪽으로 두면 되나 이거 이쪽으로 두면 되나 이거 이쪽으로 두면 되나 호시 골라 바꿔나가 호시 골라 바꿔나가 아 저 파이다 지금 미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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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가 좋아 이거 유네 녹여주고 아 저 파이다 신몸이네 또 이렇게 나왔는데 아 이거 미치겠다 아니 아니 뭐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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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 그럼 이만 다비 아니었네요 나 80점 뺀 줄 알고 나 혼자만의 착각을 해버렸잖아 아 멀었구나 1등 했어도 못 올라갔네 에에 다미나 자 다미나 자러 갑시다 자 멀치하는데 어딨지 어디다 보니까 그냥 나 자고 일어나서 전화 떼볼 거 같아 한 번 덮쳐졌다고 왜 아까 혹시 누구 그 그 눈녈마랑 그런건가 근데 어차피 저는 제 관련 아니면 그닥 내 관련만 아니면 그닥 아 근데 거기서 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진짜 롤치하는데다 보니까 아 롤치 롤 피방님 어 아 나 여기다 보내야지 저번에 합방했던 분 여기다 보내야겠다 저번에 합방했던 운님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낮 때 다들 재밌게 보시고 맛있는거 많이 먹고 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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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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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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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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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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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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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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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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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